코고리를 멈추기 위한 자연적인 방법을 찾고 있는가? 잠들 시간이 되면 우리는 긴장을 풀고 휴식을 취하려고 노력한다.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만 많은 연인, 가족 또는 친구 관계에서 코고리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몇 가지 자연적인 방법을 소개한다. 코고리를 멈추기 위한 자연요법 자연요법의 성분은 약물보다 더 간단하게 검증이 가능하며 문제없이 복용할 수 있는지를 보다 더 쉽게 알아낼 수 있다. 또한 전반적인 건강에 훨씬 더 안전하다. 지금부터 코고리를 멈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자연요법을 살펴보자. 1. 꿀꿀은 기관지에 분비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천연 거담제이다. 코고리를 유발하는 이러한 분비물은 수면을 취할 때 호흡을 방해할 수 있다. 재료 라즈베리 2숟갈 물 1컵, 꿀 1숟갈 방법 물 1컵에 라즈베리 잎을 넣고 따뜻해질 때까지 데운다. 꿀을 넣고 잘 섞은 뒤 완성된 혼합물로 자기 전에 가글을 하고 뱉어낸다. 2. 올리브 1과 루타의 방법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2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 재료 올리브 오일 1컵 루타 3숟갈 방법 그릇에 올리브 오일을 붓는다. 루타를 넣고 섞는다. 알루미늄 포일로 그릇을 덮고 어두운 공간에 둔다. 2. 주까지 나면 오일을 걸러내서 루타 잎을 제거한다. 그런 다음 완성된 혼합물을 코와 목에 도포한다. 3. 유칼립투스와 민트 유칼립투스와 민트는 목을 부드럽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거담 작용을 한다. 또한 코고리와 이로 인한 불편함을 예방하기 위해 호흡기관을 열어준다. 재료 물 1컵 유칼립투스 2비 숟갈 민트 2비 숟갈 방법 물과 허브를 함께 섞은 뒤 끓일 때까지 데운다. 완성된 인퓨전을 그릇에 담고 싶 분간 우려낸다. 이러한 율법은 증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얼굴에 화상을 입지 않도록 물이 끓는 팬과의 거리를 두자. 4. 양파 근기사항이 없는 양 파는 소화에 훌륭한 천연 제품이며 호흡기관의 막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2. 는 편안한 숙면을 취하면서 호흡을 용이하게 만들어준다. 방법 양파를 반으로 잘라 소금을 살짝 뿌리고 침실용 스탠드 위에 둔다. 자기 전에 양파의 냄새를 맡아도 된다. 5. 강황강황은 여러가지 건강상의 이점을 갖고 있으며 항염증제의 역할을 하는 제품 중 하나이다. 또한 코골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 향신료는 혈관을 확장시키 고호흡을 개선하며 기침치료제로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인후가 건조한 증상에도 도움이 된다. 강황이 이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기 전에 섭취해보자. 재료 우유 1컵 강황 2숟갈 꿀 1숟갈 선택사항 방법 따뜻하게 데운 우유의 강 황을 넣고 코골이 예방을 위해 자기 전에 마셔보자. 강황은 면역계를 강화하기 때 문외감염 관련 문제에도 도움이 된다. 좋은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치료법을 꾸준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알레르기나 의학적 문제가 없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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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